아주 중차대한 프로젝터를 맡기려고 준비해놓았나. 결혼! 그런 말인데? 이번에도 네가 좀 도와줘야 돼. 싫어요. 제가 나이가 같은 걸 없으면 좋겠네요. 네? 취직과 동생 은퇴한다고 했지, 오빠다. 고생하셨네요. 저 절대 맞선 같은 거 안 봐요. 알바비 줄게. 김현사 씨. 네? 왜? 강태목? 강민호사 사장 강태목? 긴장하지 마. 아임 그룹, 지난번에 맞잖아 사랑? 사랑이 뭔데? 사랑이야,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근데, 나 회사에서 강태모 사장 마주치는 거 아니야? 생각만 해도 가슴에 막 벅차오던데 나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뭐? 팔에 박살이 쫙 뚫어 있습니다 니 종이 사귀냐? 오우, 쏘이! 네? 그렇잖아! 아, 그 베이비 놀랐죠? 첫 잡이요 예? 아아 그거까지 맞서 보러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? 뭐? 자만더, 레이첼 굉장히 석섭해요 아니, 회장만 바람대로 빨리 공연하시든가요 예? 시나리오? 사만더는 레이첼이요? 예 뒷살만라, 오른쪽이 레이첼이요 아아 좋은 생각 같아서 결혼이라 왔어, 엄마가서 뭔 짓을 했길래 강태모 사장이 결혼하자 그러냐고 어? 게다가 진영서 씨 네 결혼하겠데 너랑? 네 마음에 들어 시원시원한데 왜 들어보지? 그럼 우리 눈 잡을까요? 맞선 눈 참나, 눈 잡자고 하는데 좋다고 할리고 가시죠 네 가시죠 바이 그러지 말고 갑시다 나라 결혼 맞죠 엄마 그리고 다방면으로 아 아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싫어요 다 아 아 아 아 시초제대하면 저 얼굴도 싫어.